참ermont 슥쥬 찾아봐봐? 카메라 없고 슥쥬 아니 stable convenience 하하하하 그다고 진짜 짜증나 뭐 먹으려고 internet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요 수생술사 원래 수생술사? 저 좋아요 X 되는 거 하나 알려줄까? 마라 짜파구리 짜파게티가 나왔어요 수생술사해? X나 맛있어 맛있을 거 같긴 하나 근데 시발 룸이 X 나온 거 아네 X 같네 그만해 개새끼야 서쪽으로 이용하지 마 여기 너 앞으로 핫도그 홀드 나 출연 절대 안 해준다고 너? 너 출연 절대 안 해준다 개새끼야 마라 짜파게티 X나 맛있게 지금 먹으러 갈래? 근데 우리 리얼한 희자를 감수해 술값 누가 낼 건데? 오빠 해야지 아니면 술에 틀? 술은 뭐해?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잘 돼 먹어볼래? 자 먹어볼까? 자 새로 나온 신상 보여드릴게요 신상 바로 이건 오 지난번에 말린 밀크 먹었어 하는데 맛있지? 맛있어요 짠 짠 어우 기분 좋네 근데 메뉴가 존나 늦게 나오네 수입을 다 넣고 갈라 물이랑 좀 늦게 주는 거야 안 되면 또 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무슨 얘기야? 똑같네 여기 별 좀 무게요 시벌 동생 동생 정료들이죠 멘토리 다닐 거시죠 난 뒤죽 나올수 없죠 한번 아다다다 3cm 쪼또까스 아예 3cm 쪼또까스 아예 3cm 쪼또까스 링봉 여섯개 나와도 창렬 링봉 지랄하네 이 개XX야 특히 링봉이 제일 조금 남아 이 개XX야 저가 오라기하는 사람 야 나 이래서 슈팅슈 누가 위에 슈팅하고 있었어 난 이걸 좋아하더라 맛있고 맛있어 이것을 드릴게요 메일이다 이거 파 존나가 있어 이거 진짜로 양념가 죽기네 아랍짜파리 아랍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리뷰를 해볼게요 와 맛있어 맛있어?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메뉴 이거 이거 진짜 맛없다는 사람 하나도 네 너 오면 그냥 닫지말라 그럴게 아니 아랍 아니 아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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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엄마 아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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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둘이서 같이 해서 전화하겠습니다. 자, 누가 될까? 아, 너무 떨려요. 이렇게 작가가. 두 명, 두 명. 야, 얼마라고? 11만 4천 원. 11만 4천 원? 슬슬 그럼 뭘로 하였지? 결정을 해볼까? 뭘로 하였지? 한가 빼기? 한가 빼기? 아, 얼마라고? 손 안 빼기? 아니, 내가 무게 안 돼. 무게 없다라고? 짤 거 같아. 진짜 안 짜고 하다? 아무도 안 짜잖아. 아무도 안 짰지. 안 짜고? 진짜 안 짜고? 맞다. 손 내 일단. 난 안 짰어. 진짜 안 짰어. 니가 내메. 지랄하네 이 새끼. 안 내면 진 거. 가위바위보. 우와! 왜 짰다? 너 진짜 안 짰지? 몇 번 짰어, 뭐야? 너 진짜 안 짰지? 몇 번 짰어, 뭐야? 뭐야? 아니지? 안 짰어, 안 짰어. 안 짰어, 안 짰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아니, 짤 시간이 어디서 돼요? 니가 지금 왕따 내면 XX야. 깜짝 놀랐어. 안 내면 진 거. 가위바위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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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만. 주작방송. 아니, 언제 어떻게 짰느냐고. 이 XX야. 확실한 방문이 없잖아, 이거. 열려봐, 열려봐. 진짜, 이 새끼야. 아니, 내가 너 안 짰어. 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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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. 야, 말이 되냐? 야, 니 눈 치대. 그건 내가 고맙이 내거든, 형. 아니, 누가 하자 그래. 지금. 네가. 니가 하자 그랬어. 누가 하자 그러는 거야. 은소가 개새끼야. 손 내밀고 했어. 어떻게 짜. 어떻게 짜냐고. 그럼 진짜 안 짜는데 찌찌찌찌. 근데 제일 좋아. 근데 그거 알지? 한 명 먹고 가야 돼. 한 명이 쎈는 거 아니다. 한 명 먹고 가잖아. 한 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. 오케이. 진짜 그냥. 그냥 하이바이고? 그냥. 안. 안. 안 내면 징고 바이바이고. 안 내면 징고 바이바이고. 안 내면 징고 바이바이고. 야 근데 이거 너무하다. 맨날 울도만 걸려. 진짜로. 아니 진짜 너무 맨날 울도만 걸려. 아니 어떡하라고. 지금 볼바? 어떻게 하라고. 볼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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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. 내가 노래 불러드릴게요. 잠깐만. 나 마음이 이게 개XX야. 남들 그거 하기 일당이야. 이XX야. 자 갑니다. 안 내면 징고 바이바이고. 여기서 가게 후개로 가면 돼요. 안 내면 징고 바이바이고. 하하하하하하 무게 무게 묵 묵 묵 묵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너 맛있겠다. 아니 나 고맙소. 제니한테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기야, 4개 져서 72만원 빵 했어. 72만원 빵? 큰 거 아니야? 아니, 남자가 크게 난다는데 70만원 하는 거 아니야? 안 되는 친구, 가위바위보! 자기야, 도박질이 아니고. 자기야, 나 가음만 끊어. 이 옆에 내가 그냥 끊어! 멋있다. 아, 멋있다. 식당자마? 생수증 드릴게요. 아, 승희는 문제 있다잖아, 이 개새끼야. 승희까지 잔액 없어, 너. 아, 돈 받은 거 없는데? 재희야! 빨리 해! 재희야, 돈 좀 줘. 아, 나 지금 한 배 추가 나왔잖아. 아, 누나 진상이나 이런 손님. 아, 누나 따뜻한 거. 나 한두 추가 나올 거 먹지 말든가.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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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전 성공했누. 끝. 진짜 났어. 죽으실래? 갑자기 왜 중간하지? 갑자기 왜 중간하지? 웅 뭐야, 이 새끼. 어, 제 눈에 날 봤네? 어, 저 눈에 날 봤네? 어, 너 오늘 깨끗받으려고 그러는 거야? 야, 이거 쒸발 눈에 날 봤네. 근데,aron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? 지지바라 태정이 어 뭐야 이 새끼 어 킹받네 어 좀 날반네? 어 야 너 오늘 깨끗받으려고 그러는거야? 야 이거 ㅅㅂ 좀 날반네 근데 또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아니 ㅅㅂ 조작해놓고 ㅅㅂ 이렇게 해놓는건 무슨 소리야 ㅅㅂ 진짜 화내봐? 아니 그거 어쩔수 없지 카메라 보고 진짜 화내봐? 아니 어쩔수 없지 아 내기인데 나는 ㅅㅂ 생활이 걸린 문제야 ㅅㅂ 근데 사실 왕따가이범은 늘 사기가 있는건데 이건 너무 너무나 당연한거지 이거는 아니 그러고 너만 당한게 아니야 다 당했어 그건 모르겠고 그럼 치는놈을 잡아야지 ㅅㅂ 지금 뭐하는거야 다같이 나 멀릴게 아니야 너 어차피 안냈잖아 어떻게 여기 바로 앞에 패스킬라이스 내기 한 번 더해? 왕따가이범 바로 지금 왕따가이범 바로 지금 왕따가이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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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엔 그럼 공평하게 왕따 가위바위보 말고 그냥 가위바위보 이건 짤 수가 없잖아 오케이? 인정? 오케이? 아 이거 잠깐 양손 내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왕따가 아니잖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짰어 이번엔 진짜 안 짰어요 안 짰어 짜고 짓 나도 냈는데 그냥 내 잠깐만 야 좋다 오늘 2차 가자 야 그냥 이거 하나 그냥 틀리네 너도 님이 이거 40개 먹을 수 있는데 어 잘 먹을게 잘 먹을게요 옷 사주기 옷 사주기 옷 사주기? 바로 갑오샵 가서 머리 짜기 짜는게 아 돈 내게 씨발 그냥 못 마시고 뭐 나? 내가 그 복지에 금발라 있지 방탈출 내기 방탈출 내기 방탈출 내기 너무 쎄 그냥 그냥 왕따야 그냥이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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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냥 가위바위보 왕따? 오케이 재미로 왕따? 재미로 왕따? 아니 왕따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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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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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포 아 진짜 했어 눈 아주 깜짝이야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안녕 안녕 맛있다는거야